지금까지 집안에 만나서 이제 밤이 더 좋게 되긴 하지만 저 지금까지 거의 3,200분동안 기업 중에서 보이시죠 제인아 여기는 진주성 자, 다들 재밌으셨나요? 자,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멋진 맛으로 흥분할 시간을 상관한 아, 자, 치적되고 왔었는데 박수 보시면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크면 한 번 우주여행 가서 만져봐 이제 두 번째 고개는 두 번째 고개는 두 번째 고개는 통선 좋아하세요 통선 좋아하시나요? 네 네, 우선 벌룡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통선과 그리고 썸버스 저 우주의 유형에서 함께하는 벌룡 썸버스 고개는 도저히 유명합니다 어 한순환 우리 다 같이 만들고 탈 만들고 이런 풍선 방법 여러분께 정말 풍선으로 예술적인 작품을 어, 우리 제인이랑 진주성이 오다니 어 감회가 새롭구만 자 그래서 우우 저게 한 번에 왔을 때 너무 기억나 어, 제인아 여기가 훨씬 좋다 여기가 훨씬 좋다 제인이 하품한다 하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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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려 뜨겁게 박수 쳐주시면 두 번째 고개는 분명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가볼까? 제인이 살짝 앉아볼래? 너 팔이 좁고 왔는데 어 하품해 하품해 하품해